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국내 카네이션 거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.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거래된 국산 절화 카네이션은 3만 5천 5백 28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% 줄었습니다. 국산 카네이션이 수입산과 가격 경쟁에서 밀린 데다 경기 악화,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카네이션 소비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. 같은 기간 국산 카네이션 가격은 20속이 한속에 평균 8,411원으로 1년 전보다 13.1% 올랐습니다.